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정인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수능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해당은 우리는 너무 멋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쁘고 감사합니다. 네. 자, 개인적으로 다 하셔볼게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훈련 박수 훈련 제가 안녕하세요 arten life 권리 є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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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